그 여러분들 색깔 부분 눌러주시고 하나둘셋하면 원하는 색깔로 바꾸는 거에요 안 바뀌는데요? 다시 색깔 부분이 어디에? 그.. 자기 그.. 색깔이 안 눌러진다고요? 응 안 눌러져요 주인만 눌러져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면은 그 색깔 보시고 하나둘셋하면 원하는 색깔을 그.. 여기 채팅창 왼쪽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블루 이런 식으로 블루 이런 식으로 네? 아 괜찮 걱정하지 마세요 2시간 안됐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게임서.. 저는 게임서 방에다 쓰겠습니다 아.. 아 뭐 좀 하세요? 아 그래 게임서.. 게임서 방에다가 적읍시다 하나둘셋하면 원하는 색깔 어디 무슨 방이요 그게? 그 게임서 디스코드방 아 디스코드방? 예 디스코드?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디스코드 디스코드로 가면은 나는 저거대 나 나 나 나 나 튕겨 그러면은.. 그러면 카톡으로 갑시다 어 카톡 어 카톡 원하는 색깔 지금 하고 하나둘셋 한번 적는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색을 한 세개정도 정하고 해야지 너무 이거.. 가닐것 같아요 아니 그냥 몇번 하다보면은 한사람 딱 맞으면 나머지 두명 자동으로 팀 되니까 아아.. 일단 세번정도 해봅시다 한 세번정도 어.. 자 일단은 적어주세요 예.. 오케이 오케이 거기 예..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자.. 가도 되겠습니까? 이상한색하면 안돼요 무슨 뭐 라이트 그레이 뭐 아니 여기 있는 색깔 여기 있는 색깔 아 근데 지금 색깔 4개밖에 안보여? 어 파랑 빨강 녹색 보라 4개밖에 안보여 아 그래? 그러면 그 4개 중에 고르는걸로 어.. 갑니다 어.. 하나.. 둘.. 셋 왜 나만 쳤어? 너만 안 쳤어 너 뭐.. 뭐 쳤어 너 아 저.. 저쪽 저쪽 게임 스타방에다 쳤다 저쪽에다 쟤다 여기 아니었어? 갑니다라고 했잖아 너 못 쳤어 그래서 아.. 초록..초록..초록.. 아 그러면은 왓꽃 둘리 팀이고 어.. 오케이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해밀개고만 색 맞춰주십쇼 오케이 고 자 그 다음에 맵을 잠깐 바꿀께요 다른 맵으로 자 맵을.. 지금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맵 없습니까?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 여기 갈까 여기? 눈 맵 눈 맵 와 멋있다 눈 맵? 엔딩으로 딱이야 여기 하자 그래 여기에 어 아 왜냐면은 그 맵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지형이 랜덤으로 나와가지고 아아 거의 다 평지인데 요렇게 특색있는거 잘 안나와 어.. 그.. 뭐라 그래야되냐 바벨탑을 먹는사람이 이긴다 이거 응 자 가겠습니다! 네 렛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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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스캔맵이다 야 우리 밑에 너무 많이 깔려있는데? 자 이거 완전 공습맵이네 여기다 아이템 먹고 일단 형이 한명 날리고 시작할게 일단 티모릴! 오케오케오케 어 우리 한번에 몰살될수도 있어 아 탱크각 안나옵니다 탱크각 안나와요 어 못내려 조금밖에 안내려올걸 끝까지 안내려올걸 내러는 오는데 밑에까지 안가던걸로 기억하는데 뭐야 뭐야 이거 너 처음보는데 이거 안나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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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지금 뭐야 아니 이거 지금 뭐야 아니 아 좋아요 버거님 기대 이상 해주셨어요 지금 하하하하하하 아냐 저거 그냥 놔둬 놔두고 어 노지 날리자 노지 왼쪽 스 왼쪽 시프트 두번 따닥 왼쪽 시프트 따닥 눌러 어어 아 그래? 어 오케오케 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어 보낸 다음에 아 좋았어 노지 맘에 안들었어 평소에 어.. 뭔..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 음.. 어.. 일단.. 어.. 그쪽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날려야 돼 오른쪽에 있는 애들.. 왁이.. 왁임마! 왁임마하고 젤 제임즈 다 날려야 돼 어디가니? 한번 쉬고 일단.. 연료 부족입니다 연료 부족 어.. 거기 밑에.. 거기 밑에 초록색 쏴 밑에꺼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밑에 어.. 13초 남았구요 어.. 조구요 어.. 18,000원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는 32,000원 줬기 때문에 닥쳐 이 새끼야 아아아아 오졌구요 아아.. 바람 오졌구요 바람 어.. 어.. 이것이 바로 할인받은 자아단아 어.. 아아아아 바람 너무 쎄 바람 아.. 나야? 아.. 먹어야죠 바람 너무 부네 이거 타고 부는거 같은데도 아이템들 한 번 먹어보면 안 됩니까? 바람 감토 구만 바람 감토구만 우리가 너무 뭉쳐있으면 위험하니까 아 이거는 조금 힘드네요 제가 지금 뭘 음 이게 시작부터 안 쓰는구나 형 여기다 벙커샷 날리는 거 어때? 저기 미는 거 아 벙커샷 지금 안 열렸어 아 그래? 어 아 아 그러네 아 형 보험 하나 듣게 보험 어 오케오케오케 어 보험 하나 듣게 어 뭘 만드는 게 좋을까? 아아아아 음 보험 보험 하나 들어둬야지 어 아 목미 흠흠흠 당가 이거랑 이거랑 행성 과연 친구를 날릴 수 있을까? 어?! 다 해? 해봐? 어허 제가 만들던 걸릴 거 같거든요 해야지마 됩니다 이거 됩니다 하지마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왼쪽 대 오른쪽 싸움 돼가는데 이러면 우리가 지형적으로 불리한데 오케이 뭔데 쏴봐 쏴봐 뭔지 스페이스를 눌러 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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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를 눌렀어 뭐야 공습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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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핵 잠수함이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봤는데 뭐야 다음 뭐야 다음 턴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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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거 처음 본다 와 이거 뭐냐 나도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이건가 궁금하다 개궁금하다 자 고마 형 저거 지레 밟으면 터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와 뭐야 이거 요 요 요 야 네이팜 네이팜인가 봐 와 대박 데미지 데미지 어 개약해 뭐야 개약해 찐따잖아 찐따잖아 잠깐만 일단은 아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을 걸 그랬나 잠깐만 야 이거는 좀 일단 이거 한 대 때릴게 여기 어 가자 일단 하나 때리고 어 어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굿초이스 어 아니 저기만 계속 떨어지네 축받으셨나 아 진짜 야 이게 바로 왁굿효과인가 여기만 떨어지네 어 어 우리 좋아요 아이 그런거 없습니다 저 어 이거 뭐 아니야 이거 흠 아 니 왕이마도 빠다 칠 수 있겠는데 잠깐만 이거 야 뭐야 뺏겼잖아 이거 와 먹었잖아 이거 이걸 또 먹네 또 가시네 아 줄즈 간다 줄즈 사망각이다 와 와 와 이거는 진짜 어 빠져 빠져 흐러셔 야 야 야 이거 쌤쌤이야 손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 어어 콤비플레이에 오졌고요 야 그거 이거는 살게 그냥 어 이거는 살고 어 어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든지 오른쪽으로 아니면은 연료 부족 조심해라 어 파라처럼 날아 파라처럼 어 스페이스 한 번 쳐 해봐 뭔데 아냐 바람 너무 쎄서 안 돼 절대 안 돼 이 바람에 안 된다고 바다로 빠진다고 어 안 돼 100% 안 돼 지금 에이 아 야 저거 빨리 분리시켜야 된다 우리 헤어져야 돼 빨리 뭐야 시간 끝났어 빨리 헤어져 어 시간 끝났어 야 여기 다 죽겠다 여기 있는 거 큰일났다 이건 안 돼 안 될 거 같은데 안 될 거 같은데 아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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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캐릭터가 별로 없네 근데 음 내 캐릭터 다 달라갔구나 자 자 빠따에는 빠따로 아 저게 살았네 빠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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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빠따 가야 돼 빠따 다행 형 그거 했다 그 옆받다 맞아 죽을 거 같은데 아니야 빠따는 아 들어가면 되는구나 빠따는 인삼이야 인삼같이 생겨네 토 아 뭐야 안 돼 어 어 모았어 모았어 어 모았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 거기다 벙커 내리게 벙커 아 바람이구나 아 아 아 아 이거 수륙양용인가봐 이거 수륙 이거 배 떠다니 수륙양용이야 뭐야 봐봐 함군형은 저기 빠졌는데 이 차는 안 빠지잖아 야 이거 밀고 들어오는 거냐 설마 어 갈린다 이거 갈린다 갈린다 어 어 뭐야 어 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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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어 와 60발 좋아요 어 해역이 어 이거 아 저거 두마리를 죽이자 내가 봤을땐 죽을거같아 이거 진짜 세력이 19야 저거 하나 하나가 19야 49야 49 49야 49야 49 그냥 앞에있는거 다이너마이터로 터뜨리고 빨리 그냥 치우던지 니가 뺏어서 밀든지 뭐 알아서 해 아니면 헬기타고 넘어가든지 시간없어 뭐라도 빨리해 아니 아직 멀었어 니 도망갈수 있겠냐 니 도망갈수 있겠냐 아 이거 죽을래나 근데 어 몇대 쏘고가 죽나? 와 아슬아슬하게 죽네 저거 타고 바다 나가도 되나봐 패킹 으흐흫 아이고 이거 어떻게돼되나 이거 아 저 뒤있는것도 45구나 아 저 뒤에있는것도 45구나 아 저 뒤에있는것도 45구나 우선 왁인마를 죽여야될것 같은데 왁인마를 어떻게 죽여 근데 보고요 왁인마를 어떻게 죽여 근데 보고요 저 아 이거 일려다가는 근데 너 것도 에너지 달겠다 니네 니거를 니거를 차라리 빠따로 쳐서 나누자 무슨 소리야 벙커는 괜찮아 벙커는 괜찮아 벙커는 안 닫혀 별로 안달잖아 아 네 일단 템좀 먹자 템이 미래야 내가 이걸로 갔다오면 되는거 아니냐 가자 자 자 자 자 자 좋습니다 딱 되시구요 딱 되시구요 딱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어우 야 안 날아간다 이거 어떡하냐 어우 나 못 도망갔어 안죽었어 아 이치 뭐야 저게 뭔 기괴한 짓을 한거야 왜그랬어 나쁘지않았어 음 나쁘지않았어 지금 우리가 압박하고 있는 어 모양새기 때문에 괜찮았어 문아 뭘 바라붙다 이거 파타로 날릴 수 있겠다 봤다 으어억 파타 파타 될까 걸릴거 같은데 연락 와오 워 모 페이 다오 음 이거 짭 좋아요 음 vision 음 아니 일단 내려, 빠따칠거면 내려 ESC 눌러 어...아뇨 오른쪽, 오른쪽 스페이스 눌러 아니 그냥 스페이스 누르면 돼! 스페이스 눌러도 안나가 그거 어... 어... 오른쪽 스페이스가 어딨어? 아 오른쪽 시프트 아 바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빠따는 어 빠따는 바람 상관없습니다 어? 여기 집안에 들어갈 수도 있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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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다 터진다 여기 아 아 아 어 나가지네 어 40짜리 조질래? 조질 수 있겠어? 내려서 폭탄으로 조져도 되고 빠따 어때요 빠따 똑같이 예 빠따도 될까? 어 됐다 야 야 된다 야아 고각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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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둘릴거 한개 남았네 보험도 있고 너가 많이 죽었다 잠깐만 음 아까 이거 만든거 같은데 없네 어 어 잠깐만 나 뭐 아 잠깐만 나 이거 할게 아 잠깐만 아 어 보험을 일단은 보험이 애매하네 잠깐 여기 나와서 산책 나와서 아 이거 할 수 있는게 없네 저기 위에 있는거 저기 위에 있는거 저기 위에 있는거 칠자리 숙려권으로 죽이자 아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벙커를 썼어 내가 어 이게 좀 캐릭터가 지금 형 일단 계속 보험 계속 갈게 어 보험 계속 가자 아 아 아 답이 안보이네 어디 어떻게 해야될지 아 아 답이 안보이네 어떻게 해야될지 하 저거 어떻게 해 뭐 저거 뭐야 뭐 탔는거야 이거 뭐지 아 그거 곡사포 곡사포 같은거 이분 탱크 타러 가시는거 같은데요 거긴 거기에 탱크는 지금 뭐 의미가 없어 괜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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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개가깝다 저 HP까지 터지면서 이중 데미지 들어왔다 어 저쪽에 하나 가네 칠자리 벙커버스 안썼으면 그냥 굳이 벙커버스로 끝내지 어 괜찮아 어 잘했어 아이고 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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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수 아 좋았군요 아 완벽했어 아이쿠메스 에헥 다 죽었다 이제 삼군아 니가 그 팔자리로 뭔가 해줘야돼 야아 아 위로 개 올라가야돼 개 올라가야돼 더블점프 반대쪽으로 뛰어 반대쪽으로 반대쪽 보고 반대쪽 보고 뛰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뛰어 점프 앞으로 점프 앞으로 점프 점프 뭐야 그냥 그냥 점프 점프 눌러 점프 버튼 누르라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아니 부고형 점프 버튼을 모른다니까 지금 니가 점프 뛰는거잖아 앞으로 가면서 점프 뛰라고 앞으로 걸음을 누르라고 반반만 누르라고 반반만 누르라고 반반만 누르라고 점프가 방금 돼 지금 쓴게 점프라고 아 좋구요 백스페이스라고 엔터 눌러봐봐 엔터 됐지 오케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올라가 우선 백스페이스로 올라간 다음에 반대쪽으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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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일 센거 터트려 제일 센거 터트려 제일 센거 터트려 오 오 아 도와 willing 的话 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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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어디가 형 어디 뭐해 지금 왜이래 자 좋습니다 형 유도탄 있어 유도탄? 유도탄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저분 한 분 계신거에요? 예예예 음 아 유도탄가로 안되고 어? 저 뭐 하나 생겼거든요 무기가 또 짜아아 형 나 고대봉팀 붙였어 아 아 아 아 끝났다 괜찮아 괜찮아 한명이야 둘리야 상대가 어 괜찮아 과감하게 게임하심을 승용공각인데 할렐루야인가 설마? 야아 아 아 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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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님 엔딩 좋았습니다 어 좋았습니다 예 좋았구요 아 그렇게 되냐 아 아 한손 팔굽혀펴기하는 모습 보시죠 아 아 좋았습니다 아 레전드였네요 나 데미지 264밖에 못줬네 보거형 614 어디를 데미지 올인한거야 어디다 아 마지막에 아 색맛 좋게 잘했다 음 글쎄요 자 저는 이제 환불 신청하러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두고두고 하면 놔두면 괜찮은데 아 다시 사 환불한 다음에 새로 살라고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럼 오늘 예 깔끔했구요 재밌었구요 깔끔하게 재밌었구요 어차피 한판밖에 안 될거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스케줄이 있어서 예 오버워치는 어차피 한판밖에 안 될거 같은데 아닙니다 오버워치는 와 수고하셨구요 오늘 좋았어요 오늘 깔끔했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아 내일 내일 핫방에서 만납시다 네 오늘 게임스터 핫방 웜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